통밀의 효능, 영양과 건강관리 통밀이란? 통밀은 밀의 씨앗인 밀알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밀에는 밀알의 모든 부분격, 배아, 밀가루이 포함되어 있어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통밀가루는 통밀로 만들어진 밀가루를 말하며 통밀빵, 통밀파스타 등 다양한 식품으로 제조됩니다. 통밀의 효능, 소화건강개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건강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혈당조절, 혈당상승을 완만하게 하여 당뇨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심혈관 건강증진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체중관리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작용, 여러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여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단백질 식품 콩류, 견과류, 유제품, 달걀, 물고기 등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더욱 건강한 식사가 됩니다. 건강한 지방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견과류와 같은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품과 함께 먹으면 심혈관 건강에 이점을 제공합니다. 질병의 도움 통밀은 다음과 같은 질병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병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심혈관 질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소화장의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체중 문제, 체중 감량 및 관리에 유리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특정 질환을 가진 경우 통밀 섭취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글루텐 민감성이나 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은 없는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도 열심히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